토즈 가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은 제가 엄마한테 선물해드린건데 영상 촬영하려고 잠깐 빌려왔어요 작년에 잠실 롯데 에비뉴일관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리뷰 촬영을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비슷한 제품들이 더 있더라고요 육안으로는 티가 확 나는게 아니라서 품번으로 검색을 했고요 크기나 바디 쉐입, 핸들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검색해보니 이 제품 이름은 미디엄 사이즈 토트 D 쇼퍼백이었어요 가격은 305만원이고요 컬러는 베이지, 오프 화이트, 오렌지, 블랙, 오렌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오렌지 컬러고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브라운 컬러도 오렌지라고 표기를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브라운 계열의 가까운 다크한 컬러의 백이에요 전체적인 쉐입은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미디엄 쇼퍼백이에요 전에 소개해드린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중앙 부분에 더블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티칭 장식은 핸들, 가방 탑, 그리고 안쪽 덮개 부분, 사이드, 밑면, 제품 외곽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표현처럼 정교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가방 밑면은 보호용 스터드, 레탈 스터드가 각 외곽에 4개씩 그리고 중앙에 4개, 총 8개가 붙어 있고요 가방 핸들 부분은 더블 튜브 형태로 튼튼하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제품 스트랩이 따로 내장되어 있어서 연결해서 숄더나 크로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상단을 보시면 이 트리밍 부분을 수작업으로 염색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정교해요 가방 안쪽을 살펴볼게요 슈퍼백 안쪽에 지퍼 장식의 플랩을 달아서 내부가 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열고 닫기가 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를 보시면 안쪽에 지퍼 장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로고는 금방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가방 크기는 적당해서 웬만한 소지품은 다 잘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트랩이 스트랩을 걸면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더 Dominically 뭔가 지퍼 장식이 있어서 그런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은 진짜 그렇게 작업해 보이죠 한번 더 멀고 다 한 번 더 멀고 다 한 번 더 멀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